안녕하세요 능마입니다. 오늘은 킹오브파이터 올스타를 가져왔습니다. 이 게임에는 파이터 소환권을 무료로 1개씩 주지만 광고를 보면 2개씩 줍니다. 저는 광고를 보며 파이터 소환권을 신장 모았습니다. 오늘의 목표는 94킹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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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아래요 아 아 의 벅 중 아 아 어 으 으 으 으 아쉽게도 친구랑 닮은 파이터가 8명이 나와서 94킥을 못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한줄평 친구야 그만 나와 끝